투모로우바이츠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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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모로우바이츠게더의 비주얼 막내 휴닝카이는 무슨 무슨 상이라고 불린다 시그니처 동물이 있기 때문에 펭귄을 고르겠습니다 제가 또 펭귄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다면 전 그래도 기묘한 이야기 고를게요. 소리도 좋고 뭔가 몰입하게 되는 데뷔 이래로 폭풍 성장 폭풍 성장한 자이언트 베이비 휴닝카이 지난 앨범 활동 당시 멤버들에게 무슨 무슨 상을 받았다. 이거 뭐였지? 네. 등이 넓어졌잖아. 네. 등짝이 책상 업데이트. 벙규의 음식 습관은 조물조물 먹는 거다. 그 다람쥐가 도토리 먹는 것처럼 살짝 냠냠냠 이렇게 작게 작게 먹는? 아 많이 꼭꼭 씹어 먹는다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 벙규는 브이 앱에서 애국가를 틀어놓고 열정적으로 타자를 찾다. 벙규 형이 승부용이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하자. 되게 높게 나오려고. 좀 귀여웠습니다. 4. 냉미남 냉미남 사람들이 저는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화난 줄 알더라고요 재밌게 놀고 있을 때는 그냥 어린 애 같은데 멍 때리거나 한 곳을 딱 보고 있으면 뭔가 냉미남인 것 같아 나의 시크릿 매력 포인트 나 뭐 있죠? 이거 아, 오케이! 운동심료 제가 생각보다 달리기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달리기는 뭐 슈짜르트 슈닝카이가 피아노로 연주한 적 없는 곡은? 이거 4번 아닌가요? 정답은 5번 나비보벳다오 얘 이거 안 쳤어요? 기타로 쳤어요 아, 그게 기타였나? 왜 그랬대요? 나비보벳다오 라고 전해드라고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나비보벳다오 이거네요 정답입니다 이렇게 또 제가 막내들 사랑합니다 반전임맛 튜닝카이가 극찬한 이 음식은? 라면이죠? 땡입니다 뭐예요? 건더기표 진짜 반전임맛이다, 그렇죠? 세상 이국적이게 생긴 애가 와, 이거 돌려먹으면 맛있겠죠, 형? 어릴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점심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 밥 먹는 거 말고 밥 먹고 나서가 전 더 좋았어요 어, 나도 축구하고 저는 체육시간 체육시... 아... 또 운동신경이 좀 있어갖고 이런다니까요! 나 운동 잘하는데 나 올해이었어 체육인이 될까 고민하다가 어릴 때 나의 별명은 뭘? 뭐로 유명했다? 그냥 악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저는 태전동 불주먹으로 유명했거든요 눈 장난이고 저도 밴드부를 했었기 때문에 기타 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더 알았던 것 같아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 글씨 되게 예쁘다 나는 문과형 vs 이과형 인간 완전 확신의 문과형입니다 수학 오, 좀 심각했어요 자신 있던 과목은 전 국어요 왜냐면은 국어는 약간 공부한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진짜 그냥 재밌어서 했던 것 같아요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화책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별이 빛나는 이유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을 인도해주기 위해서다 이런 글을 봤었는데 되게 어렸을 때 읽은 건데 딱 내리 박혀갖고 아직까지도 이런 질문 보면은 길을 잃은 사람들을 길을 찾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답변이 좀 떠오릅니다 별이 빛나는 이유는 사실 핵융합 때문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감성이 없어 보이겠죠 우주가 어둡기 때문에 별이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무대 오르기 전 목 푸는 노하우는 극비 상황인데 대회비인데 제가 특별히 알려드리자면은 리허설 때 엄청 노래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은 거의 80% 확률로 삑사리가 나요 그러고 나면은 본무대에서는 안 납니다 똑같이 하면은 리허설 때 노래를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또 목을 제대로 푸는 노하우인 것 같아요 태연이가 방송에서 얘기한 특급 애교의 노하우는 무엇일까요? 사실 저희 멤버들이 애교가 좀 많은 편인데 유독 태연이가 되게 없는 편이에요 정말 가끔씩 나오는 태연이 애교가 그래서 유독 더 귀엽거든요 이제 노하우 어... 평소에 무뚝뚝함? 멤버들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짜증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짜증나게요? 연준이 최근 치명적인 춤선을 보여준 퍼포먼스 곡은? 어러면을 쉬가 나 정말 연준이 형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연준이 형의 춤에 최대의 장점을 뽑으라고 하면은 전 단점이 없는 게 그 형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정말 단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준의 별명은 빅정현 빅키트 잔살의 연습생이었다 월만 평가에서 랩, 댄스, 노래 모두 1등을 유지할 수 있던 나만의 비결은? 어... 어... 부담감? 부담감? 이다 네 카메라를 보고 나만의 매력 발산 3초 수빈은 오디가 뭐뭐 할 때 제일 귀엽다고 했다 뭐지? 뭐일까요? ㄹ할 때? ㄹ할 때? 지금 모르게... 뭐예요? ㄍ. 얌전히 샤워 당할 때? 아 얌전히 샤워 당할 때? 아... 오디 샤워드예요? 안 돼요. 하예요? 핸드요. 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건 알 것 같아요. 맞춤법 지킴으로 유명하다. 수빈이 칼같이 지킨다는 이것은 맞죠? 맞춤법. 맞아요. 네. 뭐 이건. 투모로우바이투게도 멤버 전원에게 없는 이것은? 전원이 없는 것? 남동생 남동생. 남동생이 없네. 나 여기다가 질문에다 못남이라고 적었는데. 실제로 남동생 삼고 싶은 멤버는? 굳이 한 명을? 혈육. 아니요. 삼형 먼저 하죠. 응인 사람이. 이 벌칙이에요. 무슨. 남동생 삼고 싶은 멤버? 남동생? 남동생? 그렇게 어려워? 네. 저는 오히려 범규 형. 범규 형. 오 난 졸릴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오히려 나한테 범죽할 수 없다라는 걸 한 번 보여주면은 충성심 있는. 심심하진 않을 것 같고 은근히 잘 따라요. 뭐 부탁하면은 투덜지면서 말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 한 번 보면 또 그렇게 귀여운 맛이도 있단 말이에요. 범규. 알겠습니다. 이번 타이틀 곡에서 내가 도전하고 싶은 멤버의 파트는? 또 내려요. from this away. 별치인지 부러진 알게. 연준이 형 이제 브릿지 랩 파트. 제가 랩을 좀 하거든요 사실. 조금 합니다 조금. 조금 해요. 조금 해요. 기회가 되면 나중에 제가 커버를 해서 하려고요. 퇴펫도 랩 프로랭 월드가 오픈된다면 내가 만들고 싶은 공간은 5층짜리 건물인 플로어 스토어 3층에 툰브로 바이 트위더 입간판. 약간 반. 약간 반. 멋있는데 실제 키로? 나는 조금 올려서. 저는 그냥 휴식 공간으로 만들 것 같아요. 대자로 이렇게 소파 하나 두고 마사지 기계도 두고 복지가 좋네. 그런 거였구나. 저는 연준 월드 연준 월드 만들고 싶다고 했거든요. 연준 월드 만들고 싶어요. 연준 월드. 연준 월드. 저밖에 없는 거죠? 왜 계속 자신있게 말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나. 그러니까. 멤버들이 그런 거일 줄 몰랐지만. 네 오늘 아주 좋은 기회로 또 저희가 멋진 화보를 찍게 되었는데 홀로랄 프로랭과 퍼스트룩 그리고 저희 투모로우 바이 트위더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